첨공할 문서를 페이퍼 가이드를 이용하여 가지런히 정리해 넣어줍니다. 첨공핸들을 앞으로 당겨 문서를 첨공합니다. 첨공핸들을 이용하여 첨공한 문서를 고정합니다. 3대1 와이어링을 첨공된 종이에 끼우고 링규격 조절레버를 링사이즈에 맞게 조절합니다. 링을 끼운 문서를 와이어 압자콤에 넣고 재본 핸들을 앞으로 당겨 링을 닫아줍니다. 스틸케이스로 견고하며 강력한 칼라를 이용하여 1회 최대 30매까지 원형으로 첨공합니다. 최대 135매까지 재본이 가능하고 압자콤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깔끔한 재본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 전후 페이퍼 가이드가 있어 문서를 가지런히 정리해 주어 편리합니다. 재본 시 서류 고정대와 링규격 조절레버가 있어 보다 견고한 재본을 도와줍니다. 기기 뒤쪽에 넓은 서랍식 파지암으로 청공후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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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